안녕하세요 질문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한번 질문이 뭔지 제가 정말 궁금하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 무대마다 귀여운 다족한 포인트가 카메라에 한 번씩 잡히는 라엘 라엘이의 귀여움 지결은? 그 귀여움 하나? 아.. 제일 귀여움 한 번씩 잡히나요? 사실 그런 줄 몰랐는데 그냥 저는 인작이 아닐까요? 인작이 인간 자체가 귀엽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 이런 것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잡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보시면 막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무대 위에 그래서 말이죠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무대에서 항상 열심히 하려는 그런 마인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무대에 서다 보면 귀여움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제 성격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귀여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안녕 친구들 어? 안녕 친구들 어 오늘이 신단했죠? 뮤직빅크 마지막 방 홍배 안녕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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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네요 딱 뮤직빅크 첫 방송을 저희가 뮤직빅크에서 했잖아요 그만큼 뭔가 첫 인상이 푸악 있는 네 그런 현장이었는데 네 하지만 마지막이 많아요 또 뭐하실게요? 야 묵직게 하고 오겠어요 몰래 사다 말고 뭐하시죠? 저의 또 편지를 제가 받았습니다 유누라고 써져있죠 유누라고 써져있죠 저를 위한 편지예요 자 질문이 혹시 아이돌 이회찬 유누만의 카메라 잘 찾는 방법은 네 맞아요 제가 좀 저는 몰랐는데 카메라를 잘 찾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말씀해주셨어요 근데 저만의 카메라 잘 찾는 방법 진짜 모르겠는데 그냥 뭔가 그 그냥 느낌이 옵니다 이러면 너무 잘한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돼요 겸손한 사람은 겸손해야 합니다 사람은 겸손해야 하니까 그 카메라가 그게 있어요 꿀팁 알려드릴게요 카메라 잘 찾는 방법 이게 카메라가 그 위치가 있잖아요 한 다섯 대 정도? 많은 건 일곱 대씩 있거든요 근데 카메라에 불빛이 들어올 때 거길 봐야 되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카메라가 움직이기 전에 움직여요 불빛이 들어오기 전에 문제시나요? 이렇게 딱 이렇게 이렇게 와요 그리고 딱 내 앞에 오면은 불빛이 갑자기 켜져요 그러면 저는 예상을 하는 거죠 아 저거 움직이니까 저쪽에 카메라에 불이 들어오겠다 그러면서 저쪽을 보는 거죠 뭔가 그러면은 딱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카메라를 잘 찾지 않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난주 엔딩 요정이었던 하빗 엔딩 요정 소감과 이번에 엔딩 요정이 된다면 어떤 포즈를 할 건가요? 어 엔딩 요정이 지난주에는 조금 이제 아쉬웠었는데 그런 만큼 좀 몇 개 또 준비해 놓은 것도 있고 이제 몇 개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그러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만약에 또 엔딩 요정이 된다면 또 이제 새로운 포즈로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질문지가 있네요 무대마다 다양한 제스처를 보여주는 한국 제스처는 어떻게 연구하길래 그렇게 찰떡인 제스처들이 나올 수 있나요? 전혀 그러지 않고요 어 이런 거는 그냥 연구 연구 연구한다는 것도 맞긴 하는데 문득 갑자기 확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좀 쉬고 있다가 집에 가서 모니터링을 하고 이제 잠깐 침대에 누워서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갑자기 어? 아이디어가 번뜩 떠올라요 그래서 약간 그렇게 제스처들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제 파트마다 2절 말고 이제 다 평소는 그런 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트리거 이것도 있고 크릭 크랙 이것도 있고 원래는 크릭 크랙 이거였고요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이 이제 You're so wild 트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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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이었는데 지금은 You're so wild 팝 그래서 트리거 트리거였나? 약간 몰라요 좀 헷갈리네요 오늘은 하트 트리거 트리거 약간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저는 말렸습니다 저는 말렸습니다 저는 말렸습니다 저는 말렸습니다 저는 말렸습니다 저는 크게 해주세요 다시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진짜 말렸습니다 질문이 뭐냐면요 마지막 샛미프리 앞에 카메라를 보며 한 바퀴 도는 예찬 카메라 아이컨택을 하면서도 흐트러짐 없이 완벽하게 돌 수 있는 비결은 음 음 아마 완벽하게 돌 수 있었던 비결은 기본기가 저를 돕지 않았나 제가 옛날부터는 수행 때부터 기본기를 단탄하게 해보면서 지금의 저를 만들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기를 열심히 하면 완벽한 턴을 완벽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 성공 네 질문지가 도착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요? 왜가요? 틴인트 안무 중 리오 언니가 가장 신경쓰는 파트는 어딘가요? 살짝 보여달라고요? 조금 날라야 되는데 지금 아니 그래도 점프해서 마지막에 은일이 고음질이기 전에 이렇게 점프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신경쓸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여드리기 못해가지고 아쉽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신경쓰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부분 있잖아요 거기 좀 더 이제 골반을 되게 잘 써야 되는데 이 골반 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제가 더 신경쓰는 부분 하나죠 왜냐면은 이게 그냥 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완전 누워서 골반을 완전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 그래야지 네 덥습니다 근데 일단 보시면은 리온이 형 뽑는 아니다 저도 신경이 많이 세는데요 이게 안 되는 날이면 그날 방송 잘 안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잘 들었고요 이상 리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끊어버리면 안 되고 자 메라와의 약속 오늘 무대에서 나는 어떤 제스처를 하겠다 어 저 1절에 혹시 대각선 대형 가시는 거 무너져버린 챕터 하시는 거 아시나요? 할 때 찢겨버리겠습니다 어때요? 1절에 딱 무너져버린 챕터 할 때 가면서 벗으면서 이리로 가겠습니다 어떤가요? 별루면은 제가 한번 리허설 때 한번 해보고 별루면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일단은 벗고 까리하게 가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이 정도? 작격한 이 정도? 아무튼 자켓을 쓰는 제스처를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이런 느낌 이런 느낌 괜찮아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지 141575 손님께서 질문해주셨는데요 자켓 촬영 때 미모에 물 흘렀던 은혜 여전히 물 흘러오고 있는데 새로운 비법이 있나요? 자 자켓 촬영할 때 제가 역대급으로 인생 처음으로 다이어트를 한번 해봤었는데 그때 한 달 동안 아주 야무지게 세러드를 많이 먹었죠 그래서 그때 몸무게보다 한 4kg, 5kg 정도가 빠졌던 상태였고 지금은 살짝 돌아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가 좀 원래 데뷔 전에도 살짝 준비를 했었는데 네 죄송합니다 데뷔 준비 저는 준비를 좀 했었는데 좀 그때보다 덜 됐어요 준비가 그래가지고 좀 아쉬운 상태로 데뷔하게 됐는데 하면서 차차 관리도 할 거고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괜찮다고 하셔서 되게 용기도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존감도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비법이라는 건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저는 메이크업도 잘 받기 위해서 관리 잘하고 잘 막 지우고 그런 게 비법 아닐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헤매 스님께서 아주 잘해주시기 때문에 이쁜 모습으로 화면을 잘 담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딩포즈 가 있는데요 엔딩포즈 딱 하고 끝나는 게 지금까지 엔딩포즈 잡혔을 때 항상 뭔가 강한 곡 분위기가 맞는 표정을 했었는데요 꼭 뭔가 귀약도 있다면 오늘은 좀 다른 살짝 웃기도 해보고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여기까지는 다 풀차 잡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 다음 저니까 요롱롱 제 뭔가 살짝 끼 부리는 그런 장난스러운 성격도 좀 표현하고 좀 웃는 것도 좀 보여드리고 그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과연 누가 잡힐지 모르겠지만 기대해주세요 어 또 있네요 이게 열어보겠습니다 나는 이 멤버에 나는 이 멤버에 이 파트가 매우 탐난다 이유와 한번 지켜 보여주기 어 제가 탐나는 파트는요 뭐가 있을까요? 아 라이리 파트입니다 네 근데 그쪽 살짝 뿌려 좀 했어 가사가 뭐였죠? 네 약간 그런 그 딱 2절 들어가는 도입 파트가 저는 살짝 탐난다 I wanna get it back I wanna get it back I wanna get it back What's that boy is so cool 네 이 파트가 손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뺏어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뮤뱅 5주차 방송이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습니다 뭔가 되게 아쉬우면서도 되게 뭔가 멋있게 하고 내려왔는데 그렇죠 아주 아쉬운 마음이 남잖아요 벌써 5주차자니 근데 제가 오늘은 진짜 역대급으로 땀으로 무대를 적신 것 같아요 저도요 어쩐지 미끄러불더라 어쩐지 아 너무 하질뻔했잖아요 저 여기 점프하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서 땀이 떨어지는 걸 이렇게 봤어요 오 어쩐지 미끄럽더라 브레인드롭? 아 그런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되게 저희가 이제 무대를 미끄럽게 만들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또 잘 봐주실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희가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5주차까지 열심히 달려준 우리 멤버들 모두 수고했고 수고 약간 고생했다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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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이제 이제 방송을 하나 남겨두고 있는데 네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깐요 그렇죠 좀 더 거대한 게 남았잖아요 맞아요 진짜 마지막이죠 마지막 긴장 놓지 않고 이제 더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최윤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아 슬프다 뿅 왜 이렇게 우울한 건지 몰랐잖아요 맞아 맞아